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나씨입니다 좀 드셔보이소 보소 우리 밥 먹을 때라도 대화 좀 하면 안됩니꺼? 뭐 귓구냥이 들어오는 소리라곤 밥 먹자 밖에 없네 시끄럽고 그걸 라디오나 틀어봐라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곡이 무슨 곡이지? 돼지고기야 이놈의 옆인들은 맨날 쳐먹는거밖에 모르노 나오는 노래 말이다 노래 아 아니 모릅니꺼 그 뭐 얼마전에 군대 갔다와갖고 다시 티비에 나오더만 이쁘장하게 생긴 머시마 둘이 춤 잘추고 그 팀 이름이 뭐더라 어 신기방기 동방신기 아이가? 네도 알겠다 네도 이거 이무식해갖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거는 뭐 소통도 좀 하고 그러면 안됩니꺼 소통? 소통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난 네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놈이 자식이 아이고 인마 또 종교 꼴찌가 뭐가 종교 꼴찌가 됐다 인마 고마해라 에휴 나 속살렸네 그래 니 말 한번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소통 좀 해보자 니 요즘 그 그 저 저 저 저 관심사가 뭐꼬?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은데 얘 걔한테 얘기해봐라 진짜입꼬? 진... 뭐뭐... 뭐 뭐 뭐 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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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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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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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모모랜드 얘 모모랜드? 자식이 진짜로 얘기하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다같이 모모랜드 한번 놀러가자 어? 그 뭐 뭐 놀이동산 가는게 뭐 어렵다고 아이가 이래 모른다 이래 아니 모모랜드 모릅니꺼? 그거 얼마나 비싼데 자유이용권 끊으면 한 도심은 깨집니더 뭐 자유이용권? 그냥 빰빡 하나 한번 타고 오면 되지? 아 됐십니더 진짜 아 걸그룹 아닙니까 모모랜드? 아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소통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동민아 농담이다 내 뭐 누구처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우리 동민 모모랜드 좋아한다 해갖고 엄마가 모모랜드 춤배 왔는데 한번 볼래? 잘 보네 잘 보네 잘 보네 네 착오 왜 드물라 어땈노 네가 좋아하는 모모랜드랑 똑같지? 진짜 트와이스 좋아할라 믿어 자식 인마 그러면 셀럽파이브 좋아해라 형님 저 왔습니다 조진이 우리 저 웬일이거 아니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 동민이가 가만히 있어 니 가만히 있어 동민이가 와 뭐 또 사고친나 아니 저 동민이가 길거리에서 아니에요 뭔데 얘기해봐라 동민이가 나 그렇게 안봤는데 동민이가 그 길거리에서 아니에요 이리와 이리와 니 뭔 사고쳤어 니 뭐 또 뭐 뭐 싸움 박진했나 아닙니다 그라믄 또 뭐 뭐 자전거 없이 나 아닙니다 아 이게 뭐가 이마 니 은재 인간들래 내가 인마 니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아이 형님 그게 아니라 동민이가 요 앞에 길거리에서 할머니 짐을 들어주더라구요 난 그렇게 안봤는데 동민이 형님 아들 하나는 잘 키웠어요 아들 하나는 잘 키웠어요 최고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미친놈아인가 저거 하하하하 내는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나?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못하는데! 오늘이 우리 대화가 필요해! 마지막 날이다. 이리 왔나? 이리 왔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소통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가족 사랑한대. 아버지, 엄마. 동네 아버지요. 동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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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아.